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께요 다름이 아니라 2년생 홍로를 마당에다 이제 한 그룹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봄에 제가 수영 잡는다고 이걸 너무 세게 당기는 바람에 요 부분이 부러졌어요 거의 꺾이다시피 한 이만큼 내려 왔었거든요 여기서 테이프 있는 데 까지요 이만큼 내려 왔었는데 혹시나 실험 삼아서 테이프로 감아서 두껍게 감아서 이제 놔뒀더니요 방금 제가 테이프를 풀어보니까 접목이 잘 됐더라구요 그래서 테이프를 삐끼는 과정에 껍질이 약간 벗겨졌어요 새파랗게 그래서 작업을 하다보면 가끔 이렇게 소중한 가지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테이프로 여러 번 감아서 해 놓을까요 요 부분이 탁 붙어요 저 전복하는 것처럼요 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나무 가지가 접목이 돼서 이렇게 순도 나오구요 이렇게 오늘 좀 컸어요 조금 컸어요 컸구요 그러면 테이프를 제가 이제 한 손으로 테이프를 못 떼잖아요 그래서 먼저 떼 놓고 어떻게 이제 붙이는지 제가 설명 드리려고 이렇게 살짝만 저렇게 붙여놨어요 아까 이제 요렇게요 테이프를 떼다가 껍질이 이렇게 벗겨졌는데요 요 부분이 부러졌던 부분이에요 여기요 요 부분이 부러졌던 부분인데 지금 접목이 됐죠 접목이 돼서 지금 꽃눈 도 여기 생기구요 또 잎눈 도 생기고 잎눈 요 생기구요 그렇죠 또 신기한 게 뭐냐면요 8월달에 꽃이 피더군요 꽃이 피서 그대로 놔뒀어요 어떻게 되나 그 보기에는 왕대 주차는 그렇게 보이죠 사과가 말라서요 예 누가 보시면 아마 대추로 착각할지도 몰라요 대추는 아니구요 꽃이 넓게 피어서 넓게 자르는 바람에 이렇게 과일이 적어진 거에요 그리고 젓갈을 다 안했기 때문에 5개 중에 이렇게 한 개만 남겨두고 젓갈을 해줘야 되는데 안해주고 이렇게 작아요 그리고 또 넓게 열매가 맺히는 바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궁금해서 그대로 놔둬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대추처럼 보이죠 대추는 아니구요 2년생 홍로 사과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요 가지는 별로 없었어요 가지는 별로 없었는데 올해 여기에서도 나왔구요 또 여기에서도 나왔고 또 여기서 나왔구요 여기는 원래부터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요렇게 이제 잡구요 여기도 이렇게요 제가 너무 심하게 당기는 바람에 여기가 부러졌던 거에요 여기가 여기가 그래서 테이프로 감아 놓으니까요 접목하는 것처럼 딱 붙었어요 그래서 그 소중한 가지가 혹시나 작업할 때 부러지면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서요 이렇게 하시면 잘 붙어요 저도 이제 실험한다고 이렇게 해 봤는데요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풀로 봤더니 이렇게 잘 됐네요 마무리가 앞으로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보면은 갈색으로 됐는데 폰하죠 여기 여기요 여기요 여기가 완전히 부러졌어요 그래서 행여나 해서 테이프로 여러 번 감아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딱 시켰는데 이렇게 잘 됐네요 아직 이제 오래 지나야 이게 3년생 콩노나무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 첨보다 여기가 많이 굵어졌구요 여기도요 그래서 마당에다 심어 놓고 그렇게 이제 지켜보려고 마당에다 심어 놨습니다 내년에는 이런데서 이런데서 사과 달립니다 다 폰하죠 여기 달려요 아 여기도 달리겠네요 여기도 그렇겠구요 오늘은 부러진 가지를 원상 복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나 그 그런 일은 잘 없지만 다니다가 그 옷에 걸려서 부러지는 가지도 있고요 또 심하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확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테이프로 감아서 꽁꽁 싸매 놓으면요 잘 붙어요 사과나무는 그래서 사과나무는 접목도 잘 되고 안 그런가 봅니다 오늘은 부러진 가지 원상 복귀 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